지금 이제 이거를 배우러 갑니다. 배우러 가는데 아까 우리가 1교시 때 설명을 다 해버렸어. 설명을 다 해버렸어. 그러니까 딱 부르프 하세요. 의무자와 권리자가 함께 등기하는 것은 공동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나라는 공동 신청하느냐? 그거는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허위부실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게 등기의 진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무슨 신청한다? 공동. 그런데 등기의 진정성이 보장된다면 공동으로 할 필요는 뭐다? 없다. 따라서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성각서가 들어가거나 판결서가 들어가면 단독으로 할 수 뭐다? 있다. 그다음에 권리자 혼자 하는 게 단독입니다. 의무자가 들어가면 공동해요. 이해했어요? 그러면 의무자가 없다면 권리를 혼자밖에 없지. 그럼 단독 신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상속등기나 토지수용 이런 건 의무자가 있다 없다? 없지. 소위권 보돈등기야입니다. 의무자가 있다 없다? 없지. 없지. 맞아요? 그럼 그런 건 전부 다 무슨 신청이다? 단독이냐. 단독. 그럼 이제 배우로 들어갈게요. 그럼 여기서는 이거를 먼저 구별해야 됩니다. 의무자 권리자입니다. 그래서 29회, 30회, 31회는 여기서 출제를 했어요. 32회는 여기서 출제를 했어요. 33회는 여기서 출제를 했어요. 주로 시험문제는 여기서 출제를 하더라고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이거는 가볍게 넘어가는 겁니다. 갑하고 의라고 매매를 냈다면 등기소에 소유권 잃어내기를 신청합니다. 갑하고 의를 우리가 당사자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 보세요. 그럼 지금부터 의무자 권리자를 찾아가거든. 찾다가는데 여기서 시험문제를 내는 거는 이 자체가 시험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실제 등기에서 의무자 권리를 찾아내는 게 시험을 이건 학문이거든. 학문. 자, 그러면 처음에 봅니다. 여기에 실체법은 민법이지. 절차법은 등기법이지. 맞죠? 네, 그럼 이제 봅니다. 민법상의 의무자가 누구냐. 등기법상의 의무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민법상의 권리자가 누구냐. 등기법상의 권리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자, 이걸 그림으로 그려보면 여러분들 이제 이 글을 보세요. 자, 여기를 보세요. 이 글을 보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하나하나 접근을 해볼게요. 등기법상의 소유자가 누구로 나와 있어요? 갑입니다. 그러면 갑하고 어라고 이 집을 사고 파는 매매를 하거든요. 매매. 그러면 갑을 파는 사람이에요. 법률용어로 시이다. 매도인. 이는 사는 사람이니까 뭐다? 매수인. 그러면 우리가 시험에는 매도인, 매수인이라는 용어를 안 씁니다. 매도인을 무슨 자? 의무자. 매수인을 뭐다? 권리자. 그러면 등량입니다. 왜 이 사람이 의무자가 되고 왜 이 사람이 권리자가 되는 나라는 걸 설명을 하는 거라. 그 말은 실체법은 민법이거든. 그럼 시험에도 민법을 시험에 내는 거 아니에요. 등기법을 시험에 내지. 맞다, 맞다? 맞다. 그럼 출제인이 물을 때는 실체법을 묻는 거 아닙니다. 절차법을 묻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거는 이해하기 쉬워. 자, 그럴 때 제가 좀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쪽은 매도인이거든. 이쪽은 매수인입니다. 그럼 매수인이 매매대금이 넘어가야 안 넘어가요? 그러면 갑은 매매대금을 받았거든. 받았다면 갑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절차에 필요한 각종의 서류를, 서류를, 갑이 발급해 줘야 돼요? 안 해 줘야 돼요? 서류를 발급해 줘야 돼요. 주민들이 등총원을 발급해 준다.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준다. 이 서류를 발급해 줘야 돼. 그게 등기협력 의무를 지는 자. 맞아요? 그럼 어른 매매대금 줬다 안 줬다? 줬다. 매매대금 주었으니까. 야, 너 매매대금 받았으니까 등기 넘겨 달라고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 여기에 등기 청구권을 가지는 자가 여기서 등기 무슨 자? 권리야 돼. 등기 청구권을 가지는 자가 무슨 자? 권리야. 아니, 매수인이 매매대금 주었으니까. 야, 등기 등기 달라? 이게 등기 청구권이잖아요. 그럼 이걸 또 채권적 청구권이나 물권적 청구권, 여기까지는 안 가. 안 가는데 공시법에서는 모르겠거든. 전부 다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다시. 민법에서 물권적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을 어떻게 설명하는지는 저는 몰라. 그럼 등기법에서는 구별하는 방법이 있어. 방법이 답입니다. 등기 되기 전이면 무슨다? 채권이지. 등기 되기 전이면 뭐다? 물권이. 그럼 우리는 등기 된 후를 배운다. 등기 신청을 배운다? 신청. 우리는 항상 신청을 배우는 거지.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얼의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그럼 얼이 갖고 있는 청구권은 무슨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네. 그럼 시험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럼 등기법으로 갑니다. 이 그림을 보세요. 등기법을 보세요. 소유자가 누구다? 갑. 그럼 소유자가 갑이죠? 그럼 소유자가 갑이라는 소리는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를 누가 갖고 있다? 갑. 갑이 갖고 있지. 그런데 이제 갑이 얼에게 매매합니다. 매매하면 등기가 이리 넘어가지. 넘어가죠. 그러면 이 사람은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없어졌지. 그 대신 이 사람은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생겼다, 안 생겼다? 생긴. 그럼 답은 등기를 함으로써 권리가 소멸하는 쪽을 무슨 자? 어무자. 등기를 함으로써 권리를 취득하는 자를 무슨 자? 권리를 하자. 그래서 여기를 보세요. 등기를 함으로써 권리가 소멸하는 쪽, 불이익을 보는 쪽을 무슨 자? 어무자. 등기를 함으로써 권리가 발생하는 쪽, 이익을 보는 쪽을 무슨 자? 권리. 그럼 지금부터 답입니다. 무조건 등기 되는 쪽이 무슨 자다? 권리자. 등기가 된다는 것은 권리가 발생이다, 소멸이다? 발생이지. 맞다, 맞다. 맞아요. 그럼 옆에다가 이래 썼어요. 여기 어무자 권리다 썼어요, 안 썼어요? 그럼 옆에다 썼어요. 소멸, 발생 이렇게 써놓으면 원시적으로 공부하세요. 그럼 나중에 혼자 공부할 때 권리가 발생하는 쪽이 권리자, 권리가 소멸하는 쪽이 무슨 자, 어무자 이렇게 하면 돼요. 혼자 공부할 때 그걸 이해하면 됩니다. 이 그림 공시법은 부교제가 아니라 정교제인데 맞다, 맞다. 그런데 지금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아직 쑥달이 잘 안 돼 있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책에는 전부 다 글만 나와 있어야지. 그림이 나와 있으니까 이게 부교제처럼 보인다, 이 말. 그러나 부교제다, 정교제다? 바로 기본서입니다. 오케이? 네. 진가를 아는 사람은 선택을 할 텐데 진가를 모르는 사람은 선택을 안 하겠죠. 그럼 선택한 사람은 내년 이맘때 만산홍협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답다.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하나만 딱 공부를 더 해야 되거든. 이 그림은 이해했다, 안 했다? 했다. 자, 이거 하나만 공부를 더 하고 해볼게요. 칠판을 보세요. 여기는 갑구입니다. 여기에 페이지를 항상 보세요. 138페이지입니다. 만약에 페이지를 폈는데 그림이 없다 이러면 아, 그림은 그거는 추가되는 그림이다. 이래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럼 여기는 무슨 거다? 얼굴. 자, 소유자가 누구다? 가. 그럼 소유자가 갑이라는 소리나 이 부동산을 사용수익 처분할 권리를 누가 갖고 있다? 가. 그럼 갑이 얼에게, 갑이 얼에게, 얼에게 전세 줄 수 있지, 전세. 그러면 우리 집주인이 이쪽, 이 사람을 시이다. 전세권 설정자, 세입자를 시이다. 전세권 자. 자, 잠깐만. 저 용어 이해했다, 문했다. 지판을 잠깐만 와보세요. 잠깐만 와보세요. 잠깐만 와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이렇게 말했거든. 새집 짓고 처음으로 하는 등기가 소유권 뭐다? 보자.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의 새집을 짓고 소유권 보도등기를 했다. 했다. 그럼 했다면 갑의 명의로 보도등기가 이루어졌지. 그러면 갑이 이 부동산을 얼에게 매매할 수 있어요? 있어. 그럼 매매한다는 것은 소유권 뭐죠? 능기다? 이잔. 그럼 여기서 이잔입니다. 아니면 갑의 을에게 전세 줄 수 있답다. 그러면 1번에 이거는 전세권 뭐선 등기? 설정 등기.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가는 것은 소유권 이전이지. 이렇게 가는 것은 전세권 뭐선 등기? 설정.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만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이거든 갑이 을에게 전세를 줍니다. 그럼 전세를 주면 을 명의로 전세권 뭐선 등기 한다? 설정. 그럼 이 사람이 뭐선자? 을.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전세라는 것은 을이 이 집에 들어가서 전세를 산다는 것은 을은 전세기간 2년 동안 2년 동안 이 집을 사용 수익할 권리가 있답다. 자 그러면 이제 민법을 가져옵니다. 전세가 뭐냐 이러면 지판을 담가 놔 볼게요. 전세가 뭐냐 하면 타인의 부동산에 전세금을 지불하고 일정 기간 동안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이다. 그럼 여기 보세요. 타인의 부동산이죠. 그럼 자기 집에는 전세가 성립 안 된다는 말이지. 그럼 혼동 있죠. 혼동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 한다 한다. 그럼 여기서 무슨 사? 부동산. 그럼 토지도 되고 건물도 된다는 말이지. 그 다음에 이게 전세금이죠. 그럼 전세금은 전세권의 요소이다. 그럼 전세금이 없는 전세권은 성립한다 한다.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안 한다. 그남부터는 공부할 필요 없어요. 전세 기간이 2년이다. 사용 수익하는가 용익이다 용익 아니다. 용익. 감 잡았다 안 잡았다. 잡았다. 그럼 정리합니다. 어리 이 집에 가서 전세를 살죠. 전세를 산다는 게 일정 기간 동안 사용 수익할 권리가 있다. 그 권리를 무슨 권이라고 한다? 전세권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 어리 이 집에 들어가서 일정 기간 2년 동안 사용 수익할 권리가 있잖아요. 그 권리를 무슨 권이라고 한다? 전세권이라고 한다. 그럼 이 사람을 시이다. 전세권자. 그러면 이 집을 어리에게 전세권을 준 사람이 있겠지. 그런 거를 우리가 시이다. 전세권.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전세를 주는 쪽을 설정자. 전세를 받아가지고 가지고 있는 자를 시이다. 전세권자. 그럼 잡았다 안 잡았다? 잡았다. 그럼 항상 집주인이 전세권 설정자입니다. 세입자를 우리가 무슨 권자? 전세권자. 그럼 이리 오세요. 여기에 무슨 등기? 설정. 그럼 설정이라면 지상권이 있다. 지역권이 있다. 전세권이 있다. 임차권이 있다. 저당이 있다. 그럼 여기는 전부 다 무슨 자를 붙인다? 그럼 전세면 시이다. 전세권 설정자. 전세권자. 저당이면 시이다. 저당권 설정자. 저당권자. 임차권이면 임차권 설정자. 임차권자. 답은 전부 다 같다 안 같다? 같다. 하나만 공부하면 돼요. 답은 똑같아요. 전세면 전세권 설정자. 전세권자. 저당이면 저당권 설정자. 저당권자. 답은 똑같단 말이에요. 됐다 안 됐다? 됐다. 그러면 이게 이해가 된다면. 이리 옵니다.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소유자가 갑이라는 소리는 사용수익 처분할 권리가 갑에게 있는 거예요. 그럼 갑이 얼에게 전세를 주거든. 전세를 주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전세가 누구 이름으로 됐다? 그러면 갑은 이 집을 얼에게 비워줘야 돼 안 비워줘야 돼요? 비워준다는 게 사용수익할 권리가 없어지지. 그럼 어른이 이사 들어와서 살아야 한 사람? 사는 게 사용수익할 권리가 생겼지. 그럼 이쪽에는 권리가 없어졌으니까 무슨 자? 어무자. 권리가 생겼으니까 무슨 자? 권리자. 그러면 갑이 무슨 자? 어무자다. 빨리 맞다고 그래요. 갑이 어무자는 이해합니까? 그럼 시험에는 갑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시인이냐? 전세권 설정자. 그러면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는 전세권 설정자가 등기 어무자. 전세권자가 등기 무슨 자? 권리자. 빨리 맞다 맞다. 맞다. 그럼 지상이면 시인이다. 지상권 설정자. 지상권자. 저당이면 시인이다. 저당권 설정자. 저당권자. 감 잡았다 안 잡았다? 자, 그러면 이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 전세권을 누가 가지고 있다? 전세권 2년입니다. 2년의 전세권 끝났어. 끝났다면 지워야 안 지워요? 지워. 지우니까 이 사람은 사용수익할 권리가 없어졌지. 그럼 집은 다시 원주인에게 돌아갔다 안 돌아갔다? 돌아. 그럼 이 사람은 사용수익할 권리가 생겼지. 맞아요? 그러니까 말수할 때는 이 사람이 무슨 자? 권리. 그럼 이 사람이 무슨 자? 그럼 모를 때는 설정과 말수는 반대다 반대다. 반대. 설정과 말수는 반대지. 반대지. 맞다 맞다. 그러면 시험에는 이랍니다. 정답니다. 정답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를 신청할 때는 전세권 설정자가 등기 의무자. 전세권자가 등기 권리라다. 어떤 와이다? 이런 시험 문제는 없지. 그럼 이제 한 단계 없이 읽을게요. 전세권 설정 등기를 신청할 때 전세권 설정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O다 X다. O. 이래 문제를 내는 거죠. 맞아요? 그럼 인감증명서는 누가 제출합니까? 의무자가 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할게요. 들어봅니다. 저당권 설정 등기를 신청할 때 저당권 설정자는 등기 필정보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어떤 와이다? O. 의무자가 누구다? 갑. 갑을 우리가 신청하자. 전세권 설정자. 저당권 뭐다? 설정자. 갑 잡았다 안 잡았다? 잡았다. 이렇게 공부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 알아야 될 게. 이거 하나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잠깐만. 이거는 페이지가 안 적혀져 있네요. 138페이지라고 하세요. 138페이지입니다. 138페이지에. 자, 요리를 와보세요. 글자를 한번 딱 볼게요. 실체법상의 등기의무자 등기의 권리라와 절차법상의 등기의무자 등기의 권리라와 일치한다. 일치한다. 그러나 채권자대위신청에서는 일치하지 않는다. 이게 늦습니다. 채권자대위신청. 그러면 이 말을 이야기할 때. 자, 요렇게 공부를 해볼게요. 요렇게 공부를 해볼게요. 다시 잠깐만 요리 와보세요. 출체윤니 시험문제랄 때는 이거를 시험에 내면 틀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거를 시험에 내는 게 아니고 이거를 시험에 냅니다. 이거를 시험에 냅니다. 그럼 이 글자를 바꾸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병의 실체법상의 등기의 권리라. 이래 나오죠. 아니, 좀 설명할게요. 설명할게요. 이 병을 이렇게 고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 누구로 있다? 그럼 이걸 병 이래 고친다. 이게 시험 문제라. 오케이? 네. 설명하면 이해하기 쉬워요. 설명하면. 자, 그러면 이거는 그림으로 그려야 됩니다. 잠깐만 이리 와보세요. 잠깐만 이리 와보세요. 자, 이리 와보세요. 아, 여기 책에 있네요. 그죠? 자, 이리 가봅니다. 자, 137페이지에서 138페이지인데 여러분들 지 그림은 139페이지입니다. 139페이지 찾았어요? 다 되어있죠? 자, 지판을 잠깐만 와볼게요. 보세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여기 보세요. 소유자가 누구다? 갑입니다. 갑하고 어라고 매매를 했어. 그럼 이 매도인이 무슨 자? 어무자. 매수인이 뭐다? 권리자. 그럼 갑하고 어라고 매매를 했는데 아직 등기는 안 가져왔어. 등기라고 해서 맞아요? 이 상태에서 어른 병하고 또 매매할 수 있답다. 있지? 자, 그럼 여기서 정리할 때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누구다? 가. 누가 팔아먹고 있다? 얼. 그러면 정답니다. 어른 내 거 팔아먹고 있다. 남은 거 팔아먹고 있다? 남은 거 팔아먹고 있지. 그 말은 타인의 부동산도 매매가 돼, 안 돼요? 돼.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타인의 부동산도 매매가 된다 이 말이야. 그럼 다른 말로 할게요. 아파트 분양권이 있거든. 전매 있지, 전매. 맞아요? 아파트는 정답니다. 내가 입주해가지고 건설에서 건설. 옛날에는 아파트는 입주하는 사람, 분양을 받은 사람 이름 앞으로 바로 소유권 보러는 길을 일반적으로 했어요. 요즘에 아파트는 건설에서 이름으로 보던 등기하고 분양 받은 사람한테는 이런 등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해했어요? 그러면 전매를 한다는 말은 내 거 팔아먹는다, 건설에서 거 팔아먹는다, 건설에서, 그러니까 타인의 부동산도 매매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다시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 할게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가바고라고 매매했거든. 근데 아직 등기 안 가져왔어요. 이 상태에서 병하고 매매인 거예요. 그럼 이 등기는 이리 왔다가 이리 넘어가면 문제될 거 있다, 없다, 없다, 없는데 을이 있잖아요. 을이. 이 등기를 안 가져오는 거예요. 그럼 이 등기를 안 가져오니까 이 등기가 넘어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다시 할게요. 좀 전에 지판을 보세요. 이리 왔다, 이리 넘어가면 된다, 안 된다? 그럼 이걸 시험에 안 되는 거지. 맞아요? 그런데 을이 이 등기를 안 가져와. 이 등기를 안 가져와. 안 가져오니까 이 등기가 넘어갈 수가 없지. 맞아요? 그럼 불안한 건 누굽니까? 병. 그러면 병이 을을 대신해서 이 소유권 이런 등기를 대비 신청할 수 있냐냐 이 말입니다. 대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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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그럴 때 이 병을 읽어보세요, 시일이야. 채권자가 대비 신청할 수마다 있다. 다시 올게요. 이리 와보세요. 잠깐만, 잠깐만. 이렇게 되어졌어요. 그림을 봅시다. 갑하고 어라고 매매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어무자, 이 사람이 뭐다? 권리자. 그럼 어라고 병하고 또 매매한 거예요. 맞아요? 그럼 이 사람이 무슨 자? 어무자, 무슨 자? 권리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 어무자, 권리자, 여기 어무자, 권리자 이러면 혼란을 가져오는 거야. 그래서 학자들이 이 사람을 채무자라고 부르자. 이 사람은 뭐라? 채권자. 두 사람이 매매했다면 이 사람은 재산권을 이전해 줘야 될 채무가 있답다. 이제 재산권을 이전해 줘야 될 채권이 있답다. 그러니까 이게 내나 어무자예요. 이게 내나 권리자예요. 이해했어요? 그럼 이렇게 지웁니다. 이해했다, 안 했다? 그럼 이 등기는 이리 왔다, 이리 넘어가면 아무 문제 없는데 을이 이 등기를 안 가져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등기가 넘어갈 수가 없는 거라. 그럼 이 병이 불안하다, 불안하지 않다? 불안하다. 그러면 을을 대신해서 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을을 대신해서 병이 대외 신청할 수 있다. 그럼 누구로 넘어갑니까? 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정답니다. 신청은 누구 했다? 병. 명의는 누구다? 을. 명의는 시이다? 을. 아, 다시. 여기서 이제 이리 병으로 넘어가면 되지? 그거는 시험하고 관계없지. 여기에서 시험 문제를 낸다. 이렇게 가는 거는 시험하고 관계없다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시험 문제를 낸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자, 그럼 정리를 합니다. 자, 이 등기입니다. 명의는 누구다? 을. 그러면 이게 정상적인 등기라면 을의 명의로 소유권 이런 등기를 했으니까 을에게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서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줘야 돼요. 그러나, 정답니다. 명의는 누구다? 을. 신청은 누구 했다? 뼈. 그러면 을의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졌지만 을이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을에게는 등기필 정보를 주지 않아. 그러면 채권자 대위 신청은 등기필 정보를 작성한다 한다 한다? 안 한다. 그 대신 등기 완료 통지는 해야 돼요? 해. 자, 그럼 이거 하나만 해놓고 할게요. 여기다가 필기하세요. 여기다가 필기. 을입니다. 을. 을. 등기필 정보 작성한다 한다 한다? 안 한다. 등기 완료 통지는 한다 안 한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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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등기 완료 통지는 한다 안 한다? 한다.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등기 완료 통지는 한다 안 한다? 한다. 여러분들 아직까지 이거는 구체적으로 안 배웠어요. 안 배웠는데 그냥 이 정도만 하고 가면 돼. 구체적으로 배우는 파트는 있어. 배울 거예요. 구체적으로 배울 파트.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이거 지울게요. 자, 지웁니다. 설명을 이렇게 해야 되거든. 여기를 보세요. 설명을 이렇게 해야 되거든. 설명을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설명을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를 앞뻑으로 할게요. 자, 배울 한 번. 아, 잠깐만. 잠깐만. 자, 그림을 봅니다. 갑하고 을하고 이 집을 사고 파는 매매를 했어요. 근데 아직 등기 안 가져온 상태에서 을은 병하고 또 매매를 했어요. 그럼 이 등기는 이리 왔다, 이리 넘어가면 되는데 을이 이 등기를 안 가져오니까 안 가져오니까 병이 이 등기를 대위 신청할 수 있다. 자, 대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등기가 됐죠. 자, 이 글자를 보세요. 이 글자. 아까 전에 실체법은 민법이다, 민법이다. 민법. 그럼 아까 전에 민법상의 등기 권리잖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는 자가 등기 권리다다. 어떤 와이더? 오. 맞아요? 네. 그럼 이 그림에서 등기 청구권을 행사한 자는 을입니까? 병입니까? 병. 맞아요? 근데 등기법상의, 절차법상의 등기 권리다. 등기를 함으로써 권리가 발생하는 자, 이익을 보는 자가다. 맞아요? 네. 등기는 누구 이름으로 됐다? 을이죠. 맞아요? 그러면 다시 합니다. 절차법상의 등기 권리자는 누굽니까? 을. 실체법, 민법상의 등기 청구권을 행사한 자는 누굽니까? 병. 같아다르다. 다르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등기 청구권을 행사한 자는 누구다? 병. 병. 맞아요?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누구다? 을. 같아다르다? 다르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해합니까? 그럼 채권자대위신청에서는 여기에 민법상의 등기 권리다. 등기법상의 등기 권리다. 일치한다. 불일치한다. 불일치. 우리는 모든 등기는 일치를 하거든. 그런데 채권자대위신청에서는 일치하지 않는다. 그리고 공부를 하면 대충 감잡으면 됩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139페이지를 볼게요. 139페이지의 밑에 4번에 보면 표가 있지. 의무자와 권리다 있죠? 이거를 나중에 가면 다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오늘은 만만 보고 들어갑니다. 만만 보고. 거기에서 밑에서 위로 두 번째 권리의 변경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교과서 139페이지. 밑에서 위로 두 번째 권리의 변경 찾았다 안 찾았다? 자 이거 잠깐 보고 들어갈게요. 그럼 한 장을 넘기세요. 넘기면 142페이지를 갑니다. 자 142페이지에 이 그림입니다. 142페이지 밑에 그림입니다. 밑에 그림. 자 여기 보세요. 자 칠판을 봅니다. 자 봅니다. 정리합니다.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얼에게 전세를 줍니다. 그러면 집주인을 자 시의자 전세권 설정자 세입자를 시의자 전세권자 그러면 이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서 그러면 집주인은 좀 전에 했죠. 집주인은 이 집을 얼에게 비워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줘야 돼요? 비워줘야 되죠. 이 사람은 사용수익할 권리가 없어졌지. 그래서 무슨 돼요? 의무자. 그럼 세입자는 집에 들어와서 사용수익 전세기간 2년 동안 사용수익을 한다 한다? 한다. 요산이 무슨 권자? 전세권자. 그러면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할 때는 전세권 설정자가 등기 무슨 자? 의무자. 전세권자가 등기 뭐다? 권리자다. 자 그런데 이제 이거를 전세금을 정해갈 수 있다 있다? 있다. 감액할 수 뭐다? 있다. 자 정해갑니다. 정해. 전세금을 사업으로 정해고 그랬어요. 그러면 집주인이 의무자다 이 말이에요. 세입자가 권리자다 이 말이에요. 이걸 이해를 하는 거라. 자 예를 들어 봅니다. 여러분들 제 말을 잠깐만 들어봐 보세요. 알기 쉽게 설명할게요. 이 말이 먼저 나와야 됩니다. 집주인이고 세입자입니다. 이해합니까? 그럼 집주인은 올려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지요. 그럼 정해합니다. 집주인은 전세금은 3억으로 전세를 줬거든. 그런데 1년 있다가 2년 있다가 1억을 올린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면 집주인은 올려 받았으니까 3억에서 4억으로 변경 등기를 해 줘야 돼요? 안 해 줘야 돼요? 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자? 어무자. 그럼 세입자는 올려 줬다 안 줬다? 줬다 올려 줬죠. 그럼 준 돈은 얼마? 4억. 등기분은 얼마로 됐다? 3억. 그럼 집주인은 올려 주면서 3억에서 4억으로 변경 등기를 해달라고 권리를 주장해야 된다. 그러니까 세입자가 권리자입니다. 집주인이 어무자예요? 아, 그건 너무 쉬운 거잖아요. 집주인은 전세금을 올려 받았으니까 변경 등기를 해 줘야지. 빨리 맞다고 그래요. 맞아요. 이거를 그래 이해하면 엄청 쉬워요. 그런데 학문적으로 설명하면 좀 부담스럽습니다. 왜 그러냐 할 때. 정답니다. 여러분들 제발 들어보세요. 3억짜리 전세 살고 싶어요? 여기 세입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3억짜리 전세 살고 싶어요? 4억짜리 전세 살고 싶어요? 좋다. 그럼 괜찮아요. 루비통 가방이 비싸요? 샤넬 가방이 비싸요? 샤넬이 비쌉니까? 그럼 여러분들 루비통 가방 갖고 싶어요? 샤넬 가방 갖고 싶어요? 비싼 거 갖고 싶지. 전세를 살 때도 비싼 집에 전세를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제발을 잠깐만 들어보세요. 잠깐 들어서 전세금이 3억이거든. 3억인데 집주인이 4억으로 올려달라고 그래서 그러면 세입자는 세입자라. 적금 깨야 된다 안 깨야 된다? 깨야. 그 다음에 친구한테 5천만 원 빌려야 된다 안 된다? 그런 거는 등기부위에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안 나타나지. 그러나 3억에서 4억은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그럼 가치가 높아진 거다 낮아진 거다? 높아진 겁니다. 오케이. 그럼 다른 각도로서. 3억일 때 세입자는 전세금 끝나서 몇 억 찾아간다? 3억. 4억이 올 때는 몇 억 찾아간다? 그럼 3억 찾아가고 싶어요? 4억 찾아가고 싶어요? 4억 찾아가고 싶지. 이러면 설명이 이 글을 이해 못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아까 전에 그냥 집주인이 올려받았으니까 변경 등기를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고 세입자는 올려줬으니까 집주인한테 변경 등 해달라고 걸리고 이러면 이해가 쉬운데 맞아요? 네. 한국은 그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3억짜리 살다가 4억짜리 살았다는 거랑 가치가 높아진 겁니다. 빨받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좀 르비똥 가방 갖고 싶어요? 샤넬 가방 갖고 싶어요? 한국 사람들 샤넬 사면 안 돼요. 세계에서 가장 호구 대한민국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500만 원 하다가 700만 원 하면 또 줄 서는 거랑. 그럼 900만 원 하면 또 줄 서는 거예요. 그럼 다른 나라는 500만 원에서 700만 원 하면 비싸니까 안 사러 간다. 그러면 그 사람에서는 수요가 없으니까 가격 낮춰야 돼요? 안 낮춰야 돼요? 낮춰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은 목숨 긁고 가게도 정말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호구입니다. 호구. 너무 슬퍼. 그 호구예요? 아니 세상에서 제일 호구가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등산복이 있었거든요. 등산복 이름이 메이커는 공공의 장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할 수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지금 시중으로 동영상으로 나간다 안 나간다? 그분이 나한테 명예예송 걸고 이러면 되고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그 회사가 망한다 이 말이에요. 망해가는 회사예요. 그 회사가. 그런데 한국의 상인이 그 나라에는 5만 원짜리였거든요. 5만 원짜리. 이거를 보따리 장사가 사오면서 공을 하나 붙여버린 거예요. 50만 원 이렇게 가. 그래가 시중에 뿌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 목숨 긁고 간다 안 간다? 가는 거예요. 목숨 긁고 간다. 진짜예요 진짜. 외국에서는 안 팔려가지고 망하는 건데 그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사와가 공을 하나 더 붙인 거예요. 50만 원으로. 그러니까 폭발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 세계에서 대한민국 왜 이렇게 매출량이 많으냐. 그 회장이 우리나라에 온 거예요. 진짜입니다. 관악산 입구에 딱 와가 보니까 기절을 해버린 거예요. 관악산 입구에 밀리듯이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1월 날 되면 있잖아요. 밀리듯이 올라간다. 그 전부 다 자기 브랜드 옷 입고 있거든. 그러니까 입이 이것만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한국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 세일을 해가지고 너무 많이 팔리니까 좀 세일을 해가 좀 값싸게 해줘야 되는데 더 올린다 안 올린다? 가격을 더 올린다 하면.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보면 눈물이 나. 너무 슬퍼서. 한국이 호구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샤넬 가방 들었다고 하면 큰일 납니다. 알았어요? 네. 그거 100만 원 할 때까지 내릴 때까지 사지 마세요. 그러면 됐어요. 이해를 그렇게 하세요. 잠깐입니다. 답은 바로 나왔어요. 정액이 있죠. 그럼 감액이 있지. 그럼 반대다 반대 아니다. 반대. 반대입니다. 그러면 이 감액이라는 말은 전세금이 3억인데 IMF가 터져가지고 아니면 코로나로 인해서 집주인이 1억을 깎아줬다 이 말이야. 그럼 1억을 깎아줬다는 것은 집주인은 세입자한테 1억 돌려줬다 안 돌려줬다? 그럼 집주인이 받은 금액은 얼마? 2억. 등기분은 얼마로 돼 있다? 3억. 그럼 집주인이 1억을 돌려주면서 2억에서 1억으로 고쳐달라고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집주인이 잠깐만 이 표현이 잘못됩니다. 아 여기 잘못됐네. 이거 권리자입니다. 이거 좀 수정해 주세요. 수정해 주세요. 태기는 수정이 돼 있어요. 아 그럼 내가 타이핑을 잘못했구나. 이거 권리자입니다. 이해했어요? 네. 그럼 이거 이해했다 냈다 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설명을 합니다. 아까 전에 칠판을 잠깐 해보세요. 지상권이 있다. 지역권이 있다. 전세권이 있다. 임차권이 있다. 저당권이 있다. 답은 똑같습니다. 똑같다는 말은 전세입니다. 칠판을 먼저 전세금을 정해가든 지료를 정해가든 차임을 정해가든 이자를 정해가든 채권액을 정해가든 기간을 연장하든 의무자 권리자 답은 같아 안 같아? 그러니까 어떤 등기를 갖고 설명을 하더라도 답은 똑같단 말이에요. 하나만 딱 공부를 하면 됩니다. 오케이. 통과. 됐습니다.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43페이지를 가볼게요. 이걸 이제 시험에 출제를 하거든. 143페이지. 가등기에서 본등기입니다. 자 그럼 칠판을 잠깐 해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이거 해놓고 시도록 하죠. 지난주에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가등기가 있고 본등기가 있거든. 가등기는 약혼입니다. 약혼. 본등기는 결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등기는 진짜 등기를 말하는 것이고 법학에서 가짜가 들어가는 거는 가짜등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등기 임시로 해두는 등기다. 이래 생각하는 게 이해가 제일 빨라요. 제가 아까 예를 들 때 이렇게 했죠. 시아버지가 있고 며느리가 있거든. 며느리가 있어. 그럼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증만 따우면 이 집을 너 이름으로 해줄게. 정말이세요? 그래. 그러면 아버님 제 이름으로 가등기라도 해주세요. 그래서 가등기를 한 거예요. 자 칠판을 보세요. 했다 이러면 이 사람이 무슨 자? 무슨 자? 항상 등기가 되는 쪽이 권리가 발생해요. 맞아요? 중요한 건 갑이 얼에게 가등기를 해줘도 가등기 때 물건이 변한다. 본등기 때 변한다. 본등기. 그럼 소유자는 여전히 누구다? 소유자는 갑이에요. 가등기는 권리가 변하지 않는데. 그럼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니까 갑은 병에게 병에게 매매할 수 있다. 매매하죠. 그러면 이제 소유권이 병에게 넘어간 거예요. 그럼 현재 소유자는 누구다? 병. 그럼 이제 나중에 다시 합니다. 현재 소유자는 누구다? 병. 가등기는 누구 이름으로 돼 있다? 얼. 그럼 얼이 이제 본등기 해야 해요? 해. 본등기 합니다. 그럼 본등기 할 때 얼은 갑에게 본등기 청구한다. 병에게 청구한다. 이게 답이다. 그러니까 이제 키를 딱 잡을 때 이렇게 잡았어요. 가등기와 본등기는 죽을 때까지 똑같아야 됩니다. 그 말은 가등기를 갑하고 오라고 했다면 본등기도 갑하고 오라고 해야 돼. 가등기 때 의무자가 갑이었다면 본등기 때도 의무자가 누구다? 갑. 그럼 본등기를 주등기로 하면 가등기도 주등기로 해야 돼. 본등기를 부기등기로 하면 가등기도 부기등기로 해야 돼. 그럼 결론은 가등기, 이 가등기를 누구하고 누구하고 했다? 갑하고 얼. 그럼 본등기도 갑하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얼이 갑에게 본등기를 청구해야 해요? 해. 그럼 이렇게 본등기가 되는 거예요. 감 잡았어요? 네. 그럼 작년도 기출문제입니다. 이거는 가등기입니다. 이거는 본등기입니다. 그냥 본등기라고 해서 글자를 본등기라고 쓰는 게 아니에요. 이 자체 등기가 본등기다 이 말. 오케이? 그러면 가등기에서 본등기 했죠? 했다면 이 가등기, 이 가등기 말소한다 안 한다? 말소한다 안 한다? 괜찮습니다. 칠판을 보세요. 괜찮습니다. 이래 보세요. 가등기는 약혼이다 약혼 아니다? 약혼. 본등기는 결혼이다 결혼 아니다? 자 결혼했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약혼 사진, 약혼 사진 불 지른다 안 지른다? 약혼 사진 불 지르면 돼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면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해도 가등기를 말소하면 돼 안 돼요? 말소하면 안 돼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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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제 말을 잠깐만 들어보세요. 아 이게 작년도 기출문제 답이거든. 잠깐만 여기 와보세요. 잠깐만 와보세요. 여기 작년도 기출문제 답인데. 잠깐만 와보세요. 자 잠깐만 와보세요. 지금 소유자가 누구다? 갑이 어르에게 가등기 해줬어요. 그러면 가등기를 함으로써 어른 번호를 받았다 안 받다? 그럼 가등기의 번호를 받았거든. 그러면 그래도 소유자는 누구다? 갑은 병에게 매매할 수 있지. 그럼 소유권은 누구에게 넘어갔다? 병. 그래도 어른 가등기를 해두었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어요. 이해했죠? 그러면 어리 본등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럼 어리 본등기 할 때 이게 본등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는 가등기고 이거는 본등기고 등기가 몇 개? 번호를 몇 개? 이 번호를 하나. 그럼 이 2번은 가등기하고 어른 번호다. 본등기하고 어른 번호다. 가등기. 그러면 이 본등기도 이 번호를 같이 쓴다. 같이 안 쓴다? 같이. 이거는 문자로 말하면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의한다. 어디 와 있다? 오 그러면 본등기가 순위를 이어받기 위해서는 가등기가 살아있어야 된다. 죽어있어야 된다. 살아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본등기라도 가등기를 말소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그럼 올해 시험의 답. 가등기에서 본등기 하면 가등기는 말소하여야 한다. 어디 가겠다? X. 그럼 오늘 세 개를 맞췄잖아요. 오늘 세 개를 맞췄. 본등기를, 가등기를 말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했죠? 자 그럼 제가 정리를 할게요. 여러분도 아는 거거든. 다시 할게요. 다시 할게요. 다시 할게요. 자 보세요. 소유자가 누구다? 갑. 갑이 얼에게 가등기 했어요. 소유자 누구다? 갑. 그럼 갑이 병에게 매매했어요. 소유자 누구다? 병. 소유자가 병이지. 맞아요. 그러면 얼이 본등기 했어.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 정리합니다. 가등기 때 소유권을 치등합니까? 본등기 때 치등합니까? 그럼 이제는 소유자가 누구다? 어리지. 그럼 소유자가 누구다? 병. 소유자가 둘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얼은 몇 번이고? 2번. 병은 몇 번이고? 3번. 그럼 동일부동산의 소유권이 2번, 3번 나란히 올 수 있다 없다? 없지. 그럼 이거는 지우는 거지. 맞아요. 그럼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가등기에서 본등기 하면 가등기를 말수한다. 제3체덕자의 등기를 말수한다. 제3체덕자. 그럼 옆에다가 이렇게 하세요. 옆에다 이리 하세요. 이거는 말수하지 시이다. 않는다. 이거는 시이다. 말수. 앞에다가 이리. 직권 말수. 직권 말수. 맞다. 맞다. 직권은 그렇게 써놔세요. 맞죠? 그 다음에 을이 본등기를 했을 때 물건이 취득합니다. 그럼 물건 변동이 될 때는 가등기다 본등기다? 권을 알고 있죠?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우와. 오늘 공부 잘했어. 그럼 조금 쉬었다가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잠시 쉬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해보죠? 그럼요. 그럼요.